왜? 나 김지수씨 만나러 가요. 아무것도 안 한다며? 하원한테 전해줘요. 꼭 나오라고? 야, 괜찮아? 왜 저래? 시... 혼산배인데요. 어. 야, 순홍 누나가 전화 달래. 니 전화 안 받는 시간이잖아, 지금. 나한테 난리친 거 보면 급한 건가 봐. 어서 오세요. 일행분 계세요? 아직 안 온 것 같아요. 그러면 출문부터 하실래요? 네. 네. 지수씨. 지수씨? 네. 서우씨.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... 어디 가세요? 누굴 본 것 같아서요. 절대 보면 안 되는데... 정말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? 하원이죠. 그 사람 보면... 절대 안 돼요. 돌아보지 마요. 달려요. 땡기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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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닌데... 그냥 처음보는 사람인데 파고들듯이 들어왔다.